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들의 이름들 이렇게 사표를 내면서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확고한 입장이거든요. 너무너무 경직적이란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 명은 정원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교수들 사직은 적절하지 않다. 정원은 이미 정해져서 배정이 끝났고 몇 명을 뽑을지를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럼 너희들이 결정하게 되면 설득은 시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설득이 안 돼 의사들이 어떻게 설득이 되겠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정원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건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 너희들이 상관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결정을 해야죠. 국가가 결정해야 되는데 국가가 결정을 하게 되면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설득이란 게 뭐냐 논리적으로나 그다음에 학문제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거가 없는데 뭡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보시게 되면 19개 전국의과대학 교수의 의료 파형은 정붙하시고 예정대로 사직하겠다. 의대 교수들 사포형렬이 시작되다. 40개 의대 대부분 동참을 할 것 같다. 어제 중앙일보 사설에 다룬 것처럼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께서 절개어 인용하시는 것이 OECD 평균의 인구 1천 명당 OECD 평균값은 3.7명인데 한국은 2.6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훨씬 더 진로의 수가 많은 거잖아. 15.7에 당연히 돈 벌려 진로의 수가 많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 한 명이 더 많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토탈 스프라이 토탈 여러분들 공급량은 가격 곱하기 여러분들 뭐죠 의료 서비스 횟수 그렇게 하면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왕창 67%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이 자료만 딱 보더라도 그냥 감이 그대로 오거든요. p 곱하기 q p 곱하기 q 이퀄는 토탈 코스트 그러면 토탈 코스트가 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q는 여러분들 계속 되는데 p가 낮으니까 q를 계속 높인 상태에서 의사 수를 늘리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의료비가 급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냐.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서도 율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가 평상시를 벗어나서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되면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남국을 탈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털을 깨는 발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딱 규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정해진 대로 2천 명 정했으니까 한 치도 안 물러나겠다. 그러면 깨질 수밖에 없다. 총선 대패하고 그래 가지고 뭡니까. 개근도 되고 탄핵도 되고 그런 식으로 나아가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들이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가 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귀를 기담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수들이 왜 저렇게 반발하는지. 천상검사입니다. 검사. 검사정권인 거예요. 검사정권. 한 치 뭡니까. 그냥 2천 명 그냥 밀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과대학 교수는 2천 명 정원을 좀 유보를 해라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 철회를 두고 여전히 정부와 의사들, 의과대학 교수들이 평평한 접전을 벌이고 있고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분명히 했네요. 2천 명은 협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협상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협상할 수 없다. 대통령이 뭐죠. 2천 명도 협상이 되도록 그렇게 중지를 모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 파국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대 교수들은 2천 명 정원에 대한 재검토가 사태 해결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합리적인 주장이잖아요. 늘리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몇 명부터 하는 게 좋겠는지 그렇게 하자. 합리적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뭐 변경 없다. 아니 상황이 바뀌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39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대 교수 김창수 회장은 쉐브란스 병원의 기자회견을 갖고 의과대학 정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입학 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번 위기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교육환경 같은 거하고 굉장히 밑접이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대통령이 길을 기울이셔야 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의사가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전문가 반열에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세상에는 통계로 알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이 사이언티픽 날리지라는 것이 있고 본인이 여러분들 주업으로 하지 않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안목적 지식 테스트 날리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2천 명 정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테스트 날리지 안목적 지식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들 밥그릇하고 이런 관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기에도 책임이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나무랄 수가 있지만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총선 이전에 대통령 책임이 큰 거죠. 그렇게 이러면 급한 주제라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협의를 해가면서 이렇게 이러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안을 딱 하죠. 어떻든 간에 이제 이 문제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는 의과대학 교수회 회장이 말씀하신 거고 김창수 회장은 전국의과대학 교수 여러분들 모임 같습니다. 김창수 회장이 말씀하신 거고 또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 19대 비상대책위원회는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 명 정원을 처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자기 밥그릇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반대한다. 이렇게 또 몰아가 안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텅빈 마음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뭘 당하고 싶어 발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예감이 좀 안 좋다고. 예감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거죠. 뚝이 무너질 때 아주 미시한 균열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지지층들을 분열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정원을 받은 이 진주시 국립경상대병원 암센터 앞에서 의대 교수들이 의료 교육을 뭐하는 정책 스톱. 필수 의료 누구보다 지키고 싶습니다. 이런 거 팻말 보면 여러분들 뭐가 문제인지 필수 의료 문제 지방 의료 문제 이 문제는 별도 사안이라는 이야기죠. 사람 뽑아 놓으니까 여러분들 정원이 늘어나서 지방에 의사가 체류할 것이다. 이른바 낙수 효과는 저도 봐도 해의적이거든요.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패착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도록 그렇게 사태를 처리해야 되고 어제 중앙일보가 여러분들 논조를 잘 잡았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 2천 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 옥조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 명을 좀 서로 양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태를 수습해 나가자 그런 중앙일보 논조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아주 나무랬던 것이 몇 명이 필요할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당연하죠. 국가는 설득할 책임이 있는 거죠. 내부터 일단 설득을 해봐라 이야기죠. 내가 설득이 안 돼 의사들이 설득이 되겠냐 이야기. 대통령 이거 잘 못 다루시면 어려움 큰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이번 대선이 이번 총선이 결과가 여러분들 상당히 여러분들 어렵게 나오면 비난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상황 판단이 그 자리만 가면 그렇게 그동안은 청와대가 여러분들 지리가 좀 공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치지만 영상까지 나와서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